청주 A 복지재단 산하 노인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청주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관련 학대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의 신체를 침대에 묶어놓는 행위가 특정인에 국한된 것인지, 또 해당 시설에서 장기간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A 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노인 학대 의혹 신고가 청주시에 접수된 것은 지난 2월 초, 요양보호사 B 씨가 노인을 학대한 정황이 의심되니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는 충북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요양보호사 B 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HCN 보도를 통해 해당 시설에 노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자, 시는 당초 14일까지였던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요양원 관련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학대 상황이나 CCTV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라고 해서 연장이 돼서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는 추가 조사에서 노인들의 신체를 억제대로 묶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가 특정인에 국한됐는지, 또 해당 시설에서 이를 방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초 해당 시설에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가 행위자에 대해서만 수사 의뢰를 하고, 그 과정에 상급자의 지시나 안목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처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 이뤄진 입소 노인들의 무분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이 요양보호사 판단이 아닌 시설 간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부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커튼을 치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상주해야 하는데, 교대 등으로 한 사람이 8명씩 돌보는 상황이 되자 억제대 사용이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유의해서 하라고 안목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게 요양보호사들의 주장입니다. 억제대를 하면 PC팀에서 보면 정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보이게 치라고 하는 거지.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하고 노인들 옷 갈아입힐 때 커튼을 치라고 한 것인데,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